그 스쿼트 자세 이렇게 한 번 보여줘 스쿼트? 어 허벅지 탄탄하네 아 진짜! 눈 뜨고 당했다 아! 방송 중에! 아무리 방송이 편해도 그렇지도 이러면 돼 안 돼 모두 낚여버렸다 장난꾸러기 효진 씨 와이어 진짜 이건 진짜로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는 기회 줄게 어 빨리 갔다 나가야 되는 거지? 어 지금 갔다 와 화장실 갔다 우와 갑작스럽네 진짜 빨리 갔다 와 우와 근데 이렇게 나가면 진짜 낀 게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지금 와이어는 이미지를 포기하고 불량을 선택했어 방귀쟁이로 불량 확보 성공 집중하는 선택이야 장난꾸러기 효진 씨 잠깐만 잠깐만 엄마 제가 좀 해야지